과연 과연? 앞방어지 반신욕 해야 돼 오 따르다다 오 따르다다 왼쪽 다리 좀 풀고 긴장 풀고 다리를 이완시켜 줘야 돼 따뜻하지? 따뜻하지 기저가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얌전해? 이제 몇 번 하니까 얌전해졌네 에휴 에휴 알았어 알았어 금방 끝나 기저가 그렇지 으흠 다리를 먹어 볼게 흠 흠 으흠 forever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잘했어 잘 참았어 Nepomime 출시를 Aaa 아들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